탄도라가 악몽 꾸는 스케그처럼 흔들리고 있다고 들었어. 타이린은 소식이 없지만 우리가 네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뒷모습이 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럼 타이푼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부인은 있으시고요? 사별했지. 이름은 네라였어. 정말 안 됐군요. 추웠어. 불턴토? 타이푼들이 내 사인에 받아줄 수 있겠어? 그리고 머리카락도. 연구에 필요해서 그래. 10. 10. 10. 10. 도망칠 수 없다. 몰트헌트... 도망쳐도... 어차피 잡힐겠지만... 암선 안에서는 시야가 좋아서... 아주 유리하지! 성질을 사매들여... 힘있어 몰트 돌기에 대한 복수는 빠르고 떼곡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몰트의 아이치이 자주 멋지게 성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자극적으로 불을 막아버리고 있으며... 몰트 대신 편안을 방수한 나야! 심지어 화면에 가리패운 도망치고... 성질을 바라보는 나야만 주중... proteger 등무는 중...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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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여기서 끝이다, 볼트헌터. 널 없애주마. 내 이름은 다닐 트라운터니까. 전이 가. 이건 내 동생 선물의 몫이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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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